어떻해? 정말 어이없는 얘기다. 그게 말이 돼?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맞춤법을 틀린 게 몇 개나 되는지 바로 보이시나요? 맞춤법을 틀려도 너무 틀리는 이성에 결국 이별했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소개를 통해 만난 남자와 평소 여러 부분이 너무 잘 맞아 이런 사람과 연애하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남성과 연락한 지 한 달 만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평소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건데요. A씨에 따르면 처음에 남성이 세뇌를 쇠뇌라고 말하곤 지적하는 A씨에게 오탈자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성은 안되를 안되로 적거나 왠지를 왠지, 솔직하기를 솔직하게, 저녁을 저녁이라고 쓰기도 했다는데요. 저녁 먹었어 할 때 역자에도 쌍기역을 쓴 게 거슬렸는데 결정적으로 솔직하게를 솔직하게 라고 써서 5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글을 올린 전날에도 A씨는 남성이 새 차 망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는 차를 새 걸로 바꾼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차를 청소한다의 새 차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또 오탈자였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남성에게 솔직히 조금 심각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리는데 왜 오탈하며 자존심을 부리냐. 같이 공부하며 고쳐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남성은 또다시 어떻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똑똑한 너에게 꺼져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이 맞춤법을 틀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